LG 상사는 범한판토스의 합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 LG 상사는 반개 물류회사의 주식 102만 주를 3,417억 원에 매입함으로써 지분 51%를 취득했습니다. 이로써 자원 및 산업용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에서 물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. 범한판토스는 합병 이후 기존 편쾌인어 물류 중심에서 자원 및 원자재 등 벌크 물류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증권가에선 LG그룹 물량 확대로 외형 성장 가능성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